안녕하세요. 골티비 시청자 여러분 골싱글리시의 일쌤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 시간 출발해볼까요? 오늘의 단어는 Put the ball in the net입니다. 그물 위에 올려놓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물이라는 뜻을 지닌 넷은 축구에서 골대망을 가리키는 동시에 골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Put the ball in the net은 공을 그물망 안에 넣다. 즉, 골을 넣다.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What a fantastic verb for football. I felt for Bayern, the best team over the two legs. But you have got to put the ball in the net. Put the ball in the net을 응용하면 Put the ball back in the net이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하고요. 빈 골대에 골을 넣었다. 라는 의미로 Put the ball in the empty net 이라는 표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Let, 실 동사로 사용하면 골을 넣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의 단어 Put the ball in the net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골싱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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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